안녕하세요 6월달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고 계신 분들 위에서 오늘 명사편 강의 올려드립니다 녹화 방송이 아니라 녹화 수업 올려드리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는 실시간 수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녹화 수업의 첫 번째 시간이죠 명사편을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답이 다시 제가 꼼꼼하게 봤더니 조금 몇 개가 잘못 표기돼 있어서 좀 고쳐놨으니까 여러분 다운받으셨으면 다시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풀어드릴게 그래서 좀 단단히 각오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문제의 표기를 좀 해놨어요 이 마이크가 조금 센스티브 해가지고 제가 말을 좀 틀리면 안 되겠는데 문제 표기에 해놓은 거는 볼딕체 정도가 난이도가 중 혹은 상이고 붉은색의 빨간 표시는 상 정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틀렸다 답을 봤는데 그런 표시의 문제 답을 틀렸다 그러면은 같이 틀려지는 거죠 근데 표시가 아무도 안 된 거를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 다 맞히는 걸 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점수 때가 뭐 한 600점 때 뭐 한 700점 초반 이렇게 있는 분들이 명사를 많이 틀리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명사의 솔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안 봐도 답이 명사네 라고 그냥 안심하고 명사를 표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틀리는 문제가 몇 개 나오고 또 명사의 종류가 조금 모양새가 여러 가지인 게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1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에센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 해석을 해드리고 이게 답입니다 해석상 적절해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만 보니 이게 문제가 풀리는 단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풀으세요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오답의 요소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시면서 피해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 자 이 문제는 written 자 이렇게 어가 있다는 거는 count of noun 가산명사의 단수를 써달라 이거예요 자 이런 건 너무 쉽죠 그쵸 그래서 어가 일단 있나 없나 보고 더가 있으면은 가산불가산 다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이 a가 정답이 됐죠 이거하고 permission을 제가 늘 같이 좀 비교를 해드려요 permission 하고 permission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이제 동사를 쓸 때 permit 를 어떻게 쓰죠 동사 명사 다 되죠 permit somebody to 정서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투 정서 하는 걸 허락하다 이게 동사가 되요 allow 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대상이 사람이 오는데 permission은 얘는 완벽히 명사죠 이거는 허가라는 추상명사예요 즉 손에 안 잡히고 냄새 안 나는 모양새 없는 그런 개념 자 permission은 그럼 손에 잡힌다는 얘기죠 왜? paper 문서니까 그래서 obtain a written permission라는 얘기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a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셔야 돼요 c로 수표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up 모음으로 시작할 때 on 더 있어야 되고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s가 붙어야 되던가 아니면 소유격이라도 있어야 되고 한정사 dis debt 이런 어떤 지시 형용사 그래서 이 명사는 반드시 무슨 명사? 가산 명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거는 요 부분들이 가산 명사의 표기다 그래서 불가산을 가산화하고 가산을 불가산화하고 물론 다 될 때도 있겠지만 명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산 불가산 다 되고 가산 불가산 다 될 때 뜻이 달라지는 게 있고 뜻이 약간 일맥상 통한 게 있고 그래요 자 125번으로 갑니다 자 125번은 앞에 주어짜리의 명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뒤에가 four이에요 four 어부가 아니라 자 어부하고 four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만약에 어부면 이것을의 뭐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고 자 four은 어떤 위안 거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사람이에요 professionals 자 somebody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 아니고 빨리 뭐만 찾으면 돼요 동사만 찾으면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해서 푸시면 되는데 will be held 가 결정타예요 개체가 되어질 것이다 그럼 행사 내 이벤트 자 이벤트 고르세요 컨벤션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3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정리를 조금 더 해드리고 요 문제만 얼른 좀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31번이니까 part 7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쵸 자 일단은 아월이 시작이 됐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구어체에서 어떻게 써요 나 도와줘서 고마워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e helping me out 그래서 목적어를 수판하면서 소유격 이렇게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월이 이렇게 시작으로 됐다는 거는 내가 명사의 시작이야 자 너 들어오려면 내가 초유수집게 허용사 들어와도 괜찮아 허용사일 때는 명사를 수집하는 경우 들어와도 괜찮아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 명사 복합명사 이렇게 해서 명사 들어와 액센트는 앞에 찍어줘야 되는 이 자체 하나가 그냥 단어로서 암기해야 되는 복합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빈간이 딱 두 개일 때 허용사냐 명사냐 문제고요 빈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부사가 답이 되죠 그죠 아니면 허용사가 이렇게 될 때는 형형명 그러니까 여기서 형형사면 복합명사가 아닐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형형명도 되고 부형명도 되는데 그때는 부사가 허용사 수직하고 허용사는 허용사 두 개가 명사 수직할 경우거든요 너무나 제가 또 갑자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요것만 얘기할게요 빈칸 앞에 있는 하나 자 그럼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요 얘 우리가 명사를 암기하는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형사는 셀 수가 없어요 얘가 얘를 수직하는 경우 뭐 추운 겨울, 긴 겨울, 깜깜한 겨울, 어두운 겨울 이럴 수 있는데 명사를 앞에 붙이는 거는 좀 제한이 돼요 눈 겨울, 명사 명사 조금 어색하죠 양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양식 또 제출해야 될 양식 이런 건 분사가 수직할 거고 하얀 양식, 빨간 양식, 작은 양식 뭐 이렇게 근데 등록 양식 이건 어때요?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 등록이 명사라고요 등록 양식 그래서 복합명사가 되는 이런 명사는 몇 개밖에 없어요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합명사는 암기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 들어가면은 기출 어휘를 알파벳이 권리 오더로 정리한 거라 보시게 되면 거기 지금까지 나왔던 복합명사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expanding business가 정답인데 expanding이 명사예요 그래서 expanding이 동명사가 business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business를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다라는 게 expand가 확장하는 거니까 확장한다라는 동명사라면 이 목적에 대한 표시가 중간에 있었어야 돼 이렇게 a business 이런 식으로 왜냐면 비즈니스 자체가 가사명사니까 expanding a business든 아니면 expanding business sys든 근데 이제 앞에 아월이 왔다라는 거는 여기 동명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일단 신호예요 그래서 확장 사업이라는 D가 복합명사로 출제가 된 겁니다 즉 형용사가 이렇게 수직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확장 가능한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됐던 조금 어려웠던 문제 제가 이따가 복합명사 하나 있으니까 약간 출제 좀 잘 되는 거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번으로 계속 갈게요 135번은 86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문제 풀세요 라고 드린 자료에서 86 문제는 솔직히 내용이 앞뒤가 없는 상태에서 풀기가 많이 어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5 문제 6 문제를 다 한꺼번에 받으실 때 그때 보면 좀 많이 맞추실 텐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풀기가 힘든 문제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내용까지 좀 앞뒤로 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이제 솔팅을 하는 과정에서 명사까지 6에서 이제 골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틀렸다 해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풀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our team has several more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in place고 that we believe will make your book bestseller이 얘가 단서입니다 그래서 단서가 강약 조절로 강이 되죠 자 우리가 믿는 뭐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뭐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그죠 당신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게 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럼 당신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게 될 거는 뭘까 competition 아니죠 uses 아니죠 copies 아니고 strategy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가 정답 자 이거는 앞뒤 내용이 없어도 좀 풀만 했네요 그죠 자 142번으로 계속 갈게요 142번은 명사 어휘 문제 last week 지난주 just a few days short of the plants 어쩌고 the polyester filled material began falling out of one of the cushions 자 여기서 폴리에스터리 그 쿠션 안에 들어가는 그 패브릭을 나타내는데 그게 이제 빠졌던 얘기고 여기서 플랜이 여러분들이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품 어떤 조건 그러니까 워런티 같은 거 상품의 워런티를 이제 플랜으로 받아서 그 상품의 워런티 플랜이 며칠 좀 모자랐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편지 보낸 그런 파일 6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거에 뭘까 그럼 expiration 자 이게 답이죠 워런티가 expiration date가 있으니까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겨서 104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104번 어가 앞에 있고 뒤에 어부가 있고 자 하이지네스트 dental 하이지네스트는 치과 위생사인데 사람으로 구성이 됐죠 자 사람이 들어가야 될 뭐를 찾아야 됩니다 구성원 a group of people a delegation of something a panel of something 자 이게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b 가 답이에요 b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집합으로 묶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으로 갈까요 자 106번 오케이 자 이것도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니까 앞에 cameras가 대문자니까 고유명사 이름 invite를 하는데 to a free aerial photography 자 그러면 to가 행사로 끝나야 되겠죠 이게 그냥 뼈대만 뽑아서 보자면 앞에 있는 주호가 invite 합니다 public 사람을요 어디로 자 그러면 행사 될 것 같은 걸 고르세요 정답은 d 이건 좀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113번으로 갈게요 자 113번 our data 여러분 이게 명사니까 이제 아 명사구나 이럴텐데 이걸 섞어서 풀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our data policy 자 얘가 뒤에 있으니까 명사 사용자 secure policy 이렇게 틀릴 경우가 있겠죠 자 secure 형용사가 돼서 그렇죠 얘는 동사도 되고 안전한 security 라는 b가 정답이 되는 복합명사에요 아까 제가 복합명사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는 게 좀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개 좀 더 드리면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만 써드리고 뜻만 살짝 얘기를 할게요 acting president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토익에서 어휘든 업법이든 노출이 됐던 거예요 이거는 사장 대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버지트 플라이트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저가항공 그래서 버지트를 버지테리 뭐 버지링 이렇게 해서 출제했던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cost savings 가 있어요 자 cost savings 는 s 를 붙여요 우리가 저축 계좌 할 때도 s 를 붙이듯이 자 이거는 그러면 뜻이 뭐예요 비용 절감 음 자 그 다음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earning earning estimate estimate 자 복수 형태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실적 추정치예요 실적 추정한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expanding business 는 뺄게요 자 유동인구 foot traffic 음 자 이런 것도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제가 맨날 나오는 거 좀 안 쓰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 같은 것만 좀 써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오고 오래동안 안 나오고 있긴 한데 identify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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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간별 식별 데이터예요 그럼 오답으로 뭐가 있었을까 id나 파일 이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뭐 monitoring 시스템 제가 매번 이것도 정리를 좀 해 드렸고요 자 monitoring 시스템은 monitoreded 가 출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얘는 감시 시스템 시스템에 감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뭘 감시하는 거였고 자 또 뭐가 있었을까 salesforce 자 s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 salesforce 오케이 자 이거는 판매 인력 인력이 이거고 판매 인력이 판매가 sales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있어요 sales 프로젝션 이라고 그래 가지고 프로젝션이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는 매출 판매 매출 판매 매출 음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건데 qualifying 이에요 qualified 가 아니라 타 동사기 때문에 pp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인데 qualifying eegjamin 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 검증 시험 이에요 그래서 qualified 가 오다 qualified 정답 자 이 정도만 갈게요 네 너무 많은데 security policy 가 p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조금 지울게요 제가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1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0번 your last 빈칸 with us more than 15 months ago 자 이것도 앞뒤 내용이 좀 있어야지만 그런 틀릴 수 있는 6 문제인데 당신의 지난 우리와 함께 했던 게 15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거요 스테이를 할 수도 있었고 방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내용을 봤어야 됐는데 아마 내용은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이 아니고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됐던 내용을 봐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45번 볼게요 자 145번 자 요 문제는 your 자 okay gardeners in a desert will appreciate 자 이거는 아까 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permissive 단수를 풀었지만 얘는 거꾸로 어가 없죠 그러면은 명사 자체에서 수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reasons b가 정답 이제 속으로 이런 질문 아 선생님 가산 불가산 헷갈려요 그러면 쉬운 거를 생각을 하세요 쉬운 어떤 명사를 그러면 그게 가산이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가고 그게 불가산이다 그러면 또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이 어려우세요? 그럼 city 어때요? city 뭐 이해 어려우면 또 area 이런 것들 city하고 area는 우리가 다 셀 수 있으니까 지역도 셀 수 있어서 가산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으로 껑충 뛰어 넘어 갈게요 자 요 문제는 86 문제인데 February 5일부터 9일까지 I want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beforehand 미리 사전에 먼저 이런 뜻이에요 in advance 미래가 아니라 미리 B 자 그럼 뭐를 미리 갖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까 하겠어요 Entry mission이 답이 됐어요 물론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답이 C가 됐던 거 역시 이것도 내용을 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택스가 조금 답답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과제를 하시면서 자 107번으로 갑니다 107번 자 요 문제는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하느냐 이건데 전체사가 여기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명사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더 가 있고 P는 대문자 이름 고유명자 그러면 답이 Account 자 B가 정답이 돼요 앞에 Consultations To Team To For Outstanding Work on 자 얘가 동사네요 그래서 이 회사의 건수를 나타내는 거죠 팀의 어떤 Work o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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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굉장히 많은데 계좌가 제일 흔하고 계좌 계정 고객 여기서는 고객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고객 계정 어 Account 있냐 없냐 그럴 때 이야기 설명 이런 걸로 출제가 얼마 전에 됐었어요 말 이야기 설명 또 복수로 사용이 될 때는 장부라는 뜻도 있어요 장부 얘는 항상 S를 붙여서 장부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다 라는 동사까지 있거든요 얘는 약간 이제 격식의 그런 느낌이 있는 동사인데 항상 수동이에요 수동 수동으로 사용이 되지 능동으로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고려가 되어지다 그래서 Accounted 이렇게만 쓰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음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갑니다 자 109번 자 109번 이 문제는 Mr. Mrs. W가 has recommended 더 몇 개의 모를 권고했다 to the employee training manual에 자 이 2가 결정 타네 음 자 어디에 방향에 대한 전치사고 여기에 더해질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Welcome and some Implement Change 같은 거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에요 Exchange는 체인지에 대한 어떤 혼동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Promotion은 홍보 아니면 승진도 있고 근데 승진은 어디로의 승진은 맞는데 여기서는 승진 이야기가 아니죠 Conversion은 전환이에요 그래서 모회로의 전환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던가 더 좋게 하는 그런 개선되는 점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A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25번으로 갈게요 자 125번 자 앞에 The most challenging of managing the hotel housekeeping team 자 이게 수식을 받았고 여기가 동사니까 그러면 주어는 동사 다 이건데 뒤에 봤더니 Feeling the evening shift 가 동격이 돼야 되네 지금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주어하고 보호 역할로 들어가는 건데요 Evening shift 즉 전혀 근무 교대줄을 맞추는게 가장 어려운 뭐다 자 Aspect 뭐뭐라는 점 이게 Overview 검토 프로그램 아니고 세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이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A가 정답이 됐던 거에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결을 좀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훈련을 좀 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별로 그렇게 비중도 없는 단어를 갖다가 붙여서 아 나 이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면 또 타동사가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전치사 구의 명사면 전치사 갖다가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좀 잘하시면 좋아요 어 내용의 연결 자 141번 141번은 주어예요 그쵸 자 이 디스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게 이렇게 가까이서 받아진 거에요 이것도 내용이 있어야지 좀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것 같고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게 될게 좀 돼요 어 뭐 툴, 프로세스, 인센티브 이런건 아니지만 툴도 가능하겠지만 요것만 본다면 스페셜 라지션 전문화 이러한 전문성은 뭐라고 설명을 좋은 얘기를 했겠죠 이게 이게 좀 결정타네요 than any service our competitors can provide 더욱더 스케일드 하다니까 스페셜 라이제이션 이라는 전문화가 답이 된 겁니다 자 계속 가죠 잘 따라오세요 108번 갑니다 자 108번 문제는 its 앞에 소유격 있고 rich 이거에 대한 목적어 그래서 주어는 동사 연결 타 동사는 목적어 연결 전치사는 이거에 목적어 연결 이렇게 rich 할만한 동사 명사가 뭘까 rich concept 이상하고 rich destination 괜찮네요 rich routine 이상하고 rich capacity 괜찮네 destination은 정말 literally 어디에 다가가는 거고요 capacity는 figuratively 능력에 대한 걸 달성하는 거고 rich는 되게 많은 걸 붙이네요 rich a goal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rich an agreement 뭐 동의 합의를 달성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literally figuratively 즉 our work space as now which is capacity D가 정답이 됩니다 앞에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줬죠 2 more accountants on staff 직원에 있어서 2명의 회계사를 가지고 그러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3번 갑니다 파이낸실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문장의 마무리 앞에 어는 없고 그러면 가산명사 이면 s 표기에 대한 수일치 자 수일치라는 거는 자꾸 제가 입에 붙었어요 수일치가 수일치는 일치가 아니고요 이제 가산명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D 하시면 안 돼요 D는 수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20번 계속 하죠 명사 어휘 자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설먼트는 collection of things of people이고 모든 종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얘가 답이 b예요 이거 좀 정정할게요 앞에 뮤지임이 occupy temporal space 를 갖고 있는 이유는 모모하는 동안 이 뮤지임의 current location이 지금 장소가 under renovation 하고 있다라는 뜻이어서 이 renovation을 할만한 대상은 이 뮤지임이 갖고 있는 로케이션 돼 있죠 그래서 b 가 정답 맞습니다 자 143번으로 가죠 143번 문제 Please be informed that that DR을 기억하세요 멍심하세요 소속 출처가 뒤에 있고 자 이렇게 we visiting 할 거래요 자 주하고 동서 연결 그러면 우리의 공장을 발문할 somebody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디서 오는 trainee가 올 수도 있고 뭐 investor도 올 수도 다 올 수 있네 근데 여기서 정답이 c 가 됐고 이 앞에서 inspector 이라는 어떤 언급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내용을 좀 봐야지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쭉 넘어갈게요 쭉쭉 자 116번 갑니다 오케이 더 가 있고 앞에가 outsource 가 있어요 of the software line 자 그럼 아웃소스 할 수 있는 대상이 뭘까 우리가 아웃소싱 한다 그러죠 외부 업체에 맡겨 가지고 뭐를 이제 만들어내던가 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practice 는 뜻이 많아요 연습도 있고 뭐 관행도 있고 information 대상 아니죠 아웃소스 하는 대상 자 그 다음에 아웃소스 objective 하고 아웃소스 production objective 는 목표에요 꼴하고 똑같고 목표를 아웃소스 할 수 없죠 그래서 production 이게 답이 됨을 역시 타동사하고 목적의 관계를 갖고 빨리 풀으셨으면 됐어요 자 27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음 조인트가 정답이에요 조인트 이제 공동 presentation 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복합명서처럼 느껴지거든요 조인트 프레젠테이션 공동의 프레젠테이션 괜찮나 이제 품사를 보시면 예 부사 이거는 문장 맨 뒤로 들어가는 문미부사고 그래서 어휘 처럼 생겼지만 어법처럼 풀 수 있었고 컨스턴트는 계속적인 프레젠테이션 없으니까 요거 하나 이제 어휘로 좀 제킬 수도 있었어요 공동 공동 어떤 제작하는 거 공동 뭐 뭐 그래서 공동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하니까 조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얘는 복합명서화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기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A 하고 B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월크 일을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었고요 each other 이었나요 one another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on 이렇게 있었어요 water purification 물의 정화라고 그냥 쓸게요 자 이래놓고 보기가 이거랑 비슷했어요 jointly 함께 jointly 그 다음에 together 이게 있었어요 together 그 다음에 alongside 이런 식으로 좋거든요 이것도 어휘 문제처럼 보이시죠 문법 문제를 보여줍니다 월크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each other 얘는 뭐예요 얘는 명사죠 명사 얘는 부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자동사 명사 사이에 들어갈게 부사겠어요 전치사겠어요 전치사죠 work alongside 그래서 나란히 서로 함께 작업을 한다 work on 이렇게 해서 무엇에 대한 작업을 함께 한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together 의미가 있었습니다 alongside each other 그래서 jointly together 이걸로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요 보기가 좀 비슷한 구성이어서 자 130번 계속 갈게요 어휘 문제 outside 어쩌고가 is been conducted 자 이 뒤에가 수동테네 그럼 수동테네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집으라 그랬죠 거꾸로 그럼 컨트롤 앞에다 놓고 목적으로 들어갈 만한 걸 찾아서 그거를 주워놓으세요 그러죠 자 conduct an area conduct audit 정답 conduct purpose conduct 다 틀리네 audit 그리트가 회계감사 그래서 b가 정답 됩니다 자 35번 앞에 있는 주어가 will provide us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with means 수단을 to be more competitive 지금 다 읽고 있는데 어 요것도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일단 다음은 partnership 자 c가 정답 음 이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뒤 내용이 자 139번 이것도 역시 6문제인데 어 얘는 내용의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매년 이건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we invite local business 우리가 지역 업체들을 초대하는데 이 지역 업체가 뭐할 업체들이냐 이렇게 수식으로는 형용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부사적이 뒤에 왔기 때문에 send 누구를 보내는 업체 뭐하기 위해서 to help make this event a success 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누굴 보내겠어요 대표를 보내겠죠 그쵸 representative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해석에 있어서 조금 어려우면 힘들만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143번 계속 이어갈게요 first 처음에 we inform 자 그 다음 뭐 missing missing이 단서네 자 이게 뭐가 빠졌네요 그쵸 자 나한테 알려줬는데 그것도 뭐에 대해서 그래서 inform somebody on something 그러면 뭐에 대해서 정보를 주다 review process 검토하는 절차인가봐요 거기에는 몇 개 뭐가 빠져있다 뭐 페이지도 빠질 수 있겠네 그래프도 없을 수 있겠네 approval이 정답이 됐었고 이것 역시 앞에 내용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다 답이 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six는 결국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에요 내용을 골라 읽지 마라 꼼수 부르지 마라 다 읽고 가라 이런 식으로 독해하듯이 쭉쭉 읽어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10번 갈게요 이거 정답 정정했습니다 제가 이게 답으로 표의시가 돼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로 설명했다가 다시 바꾼 것도 기억을 하는데 dark가 답이에요 자 여러분 dark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요 지금 보기에 dark는 동자입니다 그래서 dark걸 자 그래서 제가 정리 한번 비교급이 있다고 대니 와야 될까 필수관계 아니죠 얘는 좋아요 대니 오면 좋지만 지금 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없어도 비교급이 단독을 사용할 수 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지금보다 안 얘기 되죠 우리 공부 더욱 더 열심히 하자 지금보다 이게 안 해도 돼요 대니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대니 오면 반드시 비교급은 와야 돼요 얘는 필수관계 그래서 여기서 어 선생님 비교급이 있으면 대니 신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없이도 비교급 단독 사용 가능 내용적으로는 앞에 있는 roasters recently introduced a coffee roaster too 어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It's changing customer basis 지금 고객층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에요 젊은이들이면 약간 늙은이들 아니지만 어르신들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껌껌은 검정색 날꺼한 어떤 커피 로스를 소개했다 저는 브라운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130번 자 좀 지루할까봐서 잠깐 얘기하면 나는 스웨덴은 제가 스웨덴은 있잖아요 스웨덴이 커피의 소비국가에 항상 전세계에서 TOP5 안에 들어와요 커피를 엄청 마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가 인기가 있을까 그러겠는데 여기 스타벅스 거의 안 가요 사람들이 익스프레소 하우스라 그래서 여기 자체 브랜드가 있거든요 익스프레소 하우스가 스웨덴권진 모르겠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엄청 마셔도 되고 여기가 밤이 지금 겨울 동절기여 가지고 해가 2시 반이면 져요 3시부터 껌껌해요 그러니까 쟁일 밤이에요 항상 밤인 거 같아요 쟁일 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안 자려고 잠을 깨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나 날씨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곳이 맞는 거 같고 이런 걸 생각할 때는 한국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자 130번으로 넘어갑니다 130번이 어 110번으로 갈게요 자 아 110번 했네요 내가 딴소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리듬이 끊어졌어요 자 130번 2 요거 자 2 hour 어쩌구 마지막 문제 8.5에 similar career readness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in 3 cities in overtakeal region 인데 당신 우리 여기 소위격이 들어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자면 to our knowledge 이런 게 그냥 관용구예요 여러분 관용구 관용구는 그냥 암기 조건 외워 이거죠 그래서 to my knowledge 뭐 to a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as far as I'm concerned to my knowledge 이거하고 동격인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6 to to 에서 조금 가끔 들리죠 정답 확률 높은 거 중의 하나로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몇 번으로 갈까요 오케이 125번으로 넘어 갈게요 125번 오케이 125번 자 이거는 앞에가 아까 정리했듯이 allow 있어요 allow somebody patron to 부정사 make 목적어네 make의 목적어를 찾기 근데 메뉴가 살짝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patron한테 make 어떤 거를 하도록 허락한다 에어 셰프가 자 여기서 substitution이 답이에요 C가 정답 자 이거는 이제 뭐 관용구로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많죠 make 쓰는 거 take 쓰는 거 한번 정리 들어갈까요 make a 이거 다 나왔던 거예요 pin make a pin of 하면은 뭐 애써 이런 뜻이에요 make a pin of 아니면 in 도 되고 애써 자 그 다음에 make allowances for 이런 것도 좀 어려워요 우리가 allowance는 용돈으로 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건데 make allowances for 하게 되면 고려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ke arrangement for 또 있네요 arrangement 하시죠 정돈 준비 그래서 make arrangement for 하면 무엇을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make 좀 헷갈리죠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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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 출시되었던 건 몇 개만 take advantage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통 영화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응 you took advantage of me 막 자 그 다음에 take the liberty take 하고 더 어려워야 돼요 이건 이유 없이 그냥 암기 그 다음에 liberty 가 출제가 됐었어요 liberty 이거 어려워요 출제되기 보다는 다른 문제 읽으면서 읽힌 거를 기억하는데 take the liberty of 신뢰를 무릅쓰고 라는 뜻이야 신뢰를 무릅쓰고 어렵죠 마지막입니다 take the initiative take 자 그 다음에 the initiative 그러면 이게 가설일 때는 계획이라는 뜻이 있고 불가설일 때 적극성 주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적극성을 보이다 initiative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암기해야 되는 make 가구 take 시리즈였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또 갈게요 제가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 이거 조금 퍼즈하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 수업 볼 수 있게끔 해 드렸어요 그쵸 사이드 접속 하셔가지고 자 이거는 two cars price be expected to two가 two 정사 two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이미 왔구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그죠 커즈에 대한 목적은 가격에 뭐 increases 지금 어휘가 아니라 어법이니까 문법으로 풀어도 충분히 되는 문제인데 상승을 나타냅니다 가산이에요 지금 가산불가산 그런거 싸움 아니네 지금 하나 있어요 명사 a가 정답 됐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갈게요 쭉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140번 갑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없네 이렇게 파일 파이브에서 나오지 않겠죠 보통 단어가 12개에서 20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기출문제 번영할 때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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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go for toward this effort 자 여기서 D가 답이 됐구요 이거 그냥 설명 들어갑니다 풀시 1위가 우리 동사로 많이 쓰죠 나아가다 자동사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s를 붙이면 명사로써 얘는 어떤 거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익금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 돈 얘기를 나타낼 때는 s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어려웠을 거에요 이렇게만 보기는 여러분도 자 명사가 만만치 않죠 그쵸 쉬운 줄 알았더니 틀리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쵸 지금은 틀려도 괜찮고 시험 때만 안 틀리시면 돼요 123번 계속 글게요 자 아까 budget 할 때 요거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budget 제가 단어 정리했던 그 기출문제는 이게 들어가 있을 거에요 budget surplus 가 복합 명사인데 지금 뒤에 명사를 묻는 문제니까 얘는 어휘문제입니다 budget surplus 예산 흑자에요 자 27번 넘어가도 될 거 같고 자 쭉 또 넘길게요 계속 넘어가네요 133번 상당히 독특한 문제가 눈에 띄었는데 얘는 아주 예전에 토익에서나 좀 다뤘던 그런 아주 오래된 냄새가 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막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좀 실력 검사를 내면 약간 좀 굵직굵직한 요소들을 좀 검사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정답을 왔다갔다 하는 건 약간 그쵸 너무 얄밉죠 근데 이게 출제가 아주 아주 오랜만에 됐습니다 자 this ever will be followed by informal gathering maxi g 그래서 답이 자 a가 답이에요 its 각각 after 안 되고 certain 안 되고 왜냐면 뒤에가 행사기 때문에 가선 표시를 해야 되는 a가 정답 its는 각각이라는 하나하나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좀 살짝 봐 드리면 b followed did 하고 by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적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a 행사 있고 그 다음에 b 행사 근데 이제 뒤집어질 때는 뭐냐면 이게 동격으로서 다른 표현 쓰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b가 뭐뭐 보다 먼저 앞서 가요 preceded 그 다음에 by a 이러면 얘는 a가 먼저 그 다음에 b가 나죠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순서가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순서를 이렇게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였어요 제가 화면에 좀 가린 상태에서 썼네요 그 다음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네 힘드시죠 네 다 끝났습니다 자 102번으로 갈게요 102번은 there most 자 이렇게 암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숙제 된다는 것은 어 보통 lc 가 470 이상 나오는 분들은 이거를 하면서 이걸 하라 그러죠 part 1 가장 만만한 여유로운 part 2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part 1 하고 part 2 를 하면서 part 5 를 떨궈놔야지 세븐이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탁탁탁탁 이렇게 1초번에 하나하나씩 풀어 내려가는데 그러는 학생을 위해서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를 앞에 이렇게 줍니다 자 most 3 cafe purchase all ingredients for their 어쩌고 from local farm 자 local farm으로부터 모든 어떤 재료 재료 재료들을 구매한대요 자 그럼 그들의 뭐를 위해서 receive 를 보면서 혹시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recipe um for their recipe 가 아니죠 receive 은 영수증 수령은 또 불가산이고 영수증 영수증을 위해서 자 이거 시각적 효과에 이런 유치원 문제되대요 그래서 답이 menus c 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시각적 효과 혼동 이런거 가지고 단골로 나오는게 이런거 rapidly 자 얘는 빠르게인데 얘랑 비슷한게 뭐에요 rigidly 예요 어 이거는 엄격하게라는 뜻입니다 또 이게 너무 많은데 쓰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tantrive attentive 이런것도 있어요 tantrive 는 뭐 잠정적인 tantrive 그 다음에 attentive 는 attention 아시죠 주의를 기울이는 뭐 이런거 비슷해 생겼다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맞게끔 해놓고 디테일하게 봤더니 스피링이 다른거 이런거에요 compliment 는 해석이 틀리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compl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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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하고 칭찬 그 다음에 또 뭐 deserve reserved deserve 분해 되는거고 reserved 가 해결된 이런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것들 시각적 효과에 대한 단어들 제가 옛날에 교재 드렸던거 아마 지금 갖고 계시면 그런거 하나씩 보시면 좋을거에요 버리셨다구요 아 네 또 안돼요 못줍니다 네 제가 지금 외국에 외국에 있어서 네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책을 하나 사세요 네 자 124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음 얘가 단서에요 여러분 동사는 특정한 전치사를 정해놓고 써요 특정한 것만 동사 전치사 근데 전치사를 여러개 호환하는게 있습니다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에요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니까 고정만 출연해 동사 전치사 예를 묻던가 예를 묻을때 이렇게 두개를 짝짓기처럼 풀면 좋습니다 자 그게 바로 benefit from 자동사 가능해서 무엇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또 뭐 있죠 suffer from suffer from 또 그거네요 무엇으로부터 고생을 받고 힘들고 이런거 지금 제가 그래요 아주 힘들어요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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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네요 differ from 무엇과 다르다 from도 괜찮고 인도해요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달리하다 그래서 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비 이거는 이제 동사하고 라기보다는 허용사 허용사로 굉장히 출제변도가 높은건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뉴스만 읽으면 신문 읽으면 be exam from 무엇에 있어서 제외되다 에요 그래서 테스트의 제외대상이면 be exam from test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됐다 그랬죠 네 진짜 진짜 거의 다 응 거의 다 왔습니다 몇개 안 남았어요 네 124번 오케이 이 문제는 brainstorming 하고 어쩌고 들어가야 되고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었던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bin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앞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해왔었다로 착각을 할까봐서 brainstorming이 얘가 동사거든요 brainstorming 해 오는 거거든요 지금 ing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g가 명사를 수직하는 ing인지 아니면 이 명사를 목적으로 삼는 ing인지는 뭐 갖고 봐야 돼요 얘가 있으면 게임 끝이야 더 나어 그러면 이 목적으로 받는 관계죠 근데 이게 없을 경우에 즉 명사가 복수면 이렇게 뒤에 붙는 경우면 얘를 목적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수직하는 건지 그거는 자타 동사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brainstorm something 그러죠 무엇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내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brainstorming이 스토밍이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투부정사 자 이렇게 하는 뭐 이게 더 쉽네 우리가 맨날 하는 거 ways 정답이에요 맨날 하는 거 뭐죠 어 언제 맨날 하셨어요 또 이럴려고 자 way 투부정사를 횡용사처럼 붙이는 거에요 way 있고 time 시간 있고 effort 노력 있고 또 아홉 개 제가 맨날 들이죠 아홉 개 들이죠 맨날 여덟 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어 자 opportunity 있고요 obligation 있고 또 decision 있고요 attempt 있고요 그쵸 ability 있고요 몇 개에요 아홉 개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이거 봐요 여덟 개 나온다고 네 어 이거 뭐야 또 time effort opportunity obligation decision attempt ability 네 하여튼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저는 계속 계속 할게요 이렇게 찝찝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차단해서 편집으로라도 올려드릴게요 아홉 개요 11월 시 11월 시가 어디 있을까 자 여기네요 너무 넘어왔네 11월 시에 15번 16번입니다 ok 자 at building 그 다음 manage manageable management office 복합명사 문제네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요 요것도 효용사에 제가 이 문제를 넣었다면 만약에 manageable office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17번으로 갈게요 병사 어휘문제 자 뭐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only those portions of their career 그들 커리어에 job seeker can list those portions in their application 커리어에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쵸 히스토리 that pertain to the position they want 아니네 아니네 아 그들이 원하는 만점 맞죠 관련 있는 A가 정답이래요 career history 뭐 쉬운 걸 제가 왜 골랐을까 자 그 다음 132번을 갑니다 132번 자 요거는 앞에가 feature include 하는 대상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구요 그쵸 이것도 내용이 좀 필요한데 뒤에 local restaurant and shopping options as well as cultural events taking place in the area 자 리스트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include local restaurant shopping option as well as cultural 자 이 문제는 내용이 없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일단 리스트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이 뒤에 있는 얘가 다시 한번 정답을 생각해 봐 라고 힌트를 주네요 우리가 쇼핑 옵션이라 그러면 옵션의 리스트가 아니죠 옵션 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옵션에 대한 팁을 준다라는 게 맞죠 뒤에 있는 명사가 얘만 생각할 때는 괜찮아 이거의 레스토랑이 리스트 뒤에 있는 명사까지 받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묶을 수 있는 건 팁으로 가야 되지 그쵸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네 지금 한 달 거만 남아졌고요 12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명사를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느낌이 만만하지 않다 그쵸 내가 왜 명사를 많이 틀고 있었지 내가 왜 명사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썼지 그 다음에 명사를 풀 때 현황상 헷갈렸던 이유는 뭘까 그런 복합 명사일 거예요 아마 동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에 대한 어울림을 잡을 때 딴 것 같고 괜한 것 같고 엮어서 풀려다 보니 좀 틀린 경우가 있고 보기에 시각적인 요소 단어의 스펠링이 잘못되는데 그게 자꾸 떠올려지는 경우도 있고 goal setting for goal setting이 주어예요 동명사 setting이 will be of the meeting의 뭐가 될 것이다 리스크 내용이 위험이에요 앞으로 있을 goal을 세팅하는 게 아주 위험해 세팅하면 안 되겠네 focus 주요한 쟁점 이제 b가 종료됩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제가 2020년에 출제했던 1월 12월에 명사 모음을 다 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좀 선별해서 풀어 드렸고요 쉬운 문제는 쉽다라는 이유 보여지지만 약간 풀으면서 아 이거 다른 문제 섞여 있으면 내가 좀 틀릴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되는 건 좀 챙겨 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해 오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